마침내 갈비 티셔츠는 어디 갔어? 티셔츠는 어디 갔어? 티셔츠는 어디 갔어? 점심을 가볼까? 점심을 가볼까? 파이팅! 파이팅! 신발을 왜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잘한다! 파이팅! 화면에서 많은데? 짬뽀! 짬뽀! 아이고 이리 와 한꺼번에 한꺼번에 왔어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둘의 손을 좀ius CV에 오면이랑 함께 끝, 조효! 저도 연주 Regent 서울멓에 왔어 짬뽀기 엠마, 오! 엠마! 엠마! 여기 소스 불렀는데 와 맞다 위에서부터 식혀 아니야? 소스 불렀는데 와 맞다 소스가 진짜 많다 소스가 진짜 많다 일단 소스 산채탕 야 나 너무 많이 넣었는데? 두 개 넣어야겠다 언니는 한 숫자 소스만 먹다 배부르겠는데? 소스 소스 이건가? 소스 2.5 나는 한 숫자만 조금만 이자에요 소스 소스 ros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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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도 E-w 뉴 involved club 비쥬얼 조각지로 못쎄S 언니 이 고기 말고 딴 고기라는 거 아니야? 고기 AST 오 되네네네네네 이거 골고루 막아서 먹는 laboratories 아니네 근데 이거 왜 있는거야? ...면이 같더라구 포장 아 돌아가고 한 번만 보여줘 배터리가 너무 웃음 뱃게 숟가락에 나왔어 혜연이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외국인과 함께 우리 외국인의 있었는데 매일 영원히 우리의 로봇이예요 저희는 고마워 이번엔 먹음이 있을 것 같아 기타, 보기 스테크아 국물이 너무 비교했죠 그때는 진짜 그 좋아하던 음식 하나도 못 먹더니 생선도 그렇고 고기도 잘 먹는 거 같고 소스는 소스에 찍을 수 없는데 그게 또 더 맛있었어요 그 면은 카카오 모잉특기한 음냄가 그러니까 입안에 넣어주면 당면이 더 맛있게 먹었죠 아... 그치? 아... 이쁘봐 너무 맛있어 벽 쪽으로 더 묶어주세요 향기롭다 까맣게 썰어내야 바닥에 를 그려주는환자 다운로드 2019년이 2020년 리본이 다른거에요? 그 때 지금 시작 주문해서 여기는 이OM 저는 리포니스 두 개입니다. 찍을 게 뭐 있겠어? 본인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우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찍어놨는데? 그래도 안 찍어. 찍어. 이제 그렇게 해서 찍어. 형님 딱 좀 향이 찍어줘요. 어 향이 있는 거 여기 있어. 어딨어 찍어줘요. 어 거기 뭐가 인정되어있어요. 네. 자녀를 여기. 네. 오. 오. 어? 힘들다 진짜. 어? 부드러운데 되게? 어묵. 저 내 몸클로즈 보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오, 요거 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저희 이번에 시그리처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스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만 원 이상 쿠키. 면세점에서 파는 길이네. 아, 우와 귀여워. 진짜 차를 꺼낸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 예뻐라. 먹어도 돼? 아, 미니어처인가봐요. 남자 향수, 여자 향수, 미니어처. 남자 향수, 여자 향수, 미니어처. 남자 향수, 여자 향수, 미니어처. 할아버지 와 엄마, 얘 왜 이렇게 흘린다? 쟤 애기 준대 그 서랍에 보면 얘 그럼 어떻게 우유를 주려고 배고팠죠 이거 홈키파 뿌렸어 무슨 냄새야? 이거 홈키파 뿌렸어 바이파이 해줬어? 네 바이파이 맛있어? 응 안내면 슬레가 이바이브 이거 뭐야? 바이파이 이거 또 뭐야? 똑같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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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빨은 도깨비가 뭐야? 하루 도깨비가 만웅이한테 전화 왔나봐 똥 안싸고 저기 오래 있어서 저기 오래 있으면 안되나봐요 저기에 왔다 멋있어? 나는 친구잖아 만웅 친구가 오늘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야 물고기 만웅아 신발 벗으면 안돼 우리 조금 있으면 내릴거야 여기는? 신나요? 신나요? 신나 시아야 안녕 나는 안녕 반가워 우와 스티커도 주는거야? 엄마 카드는 주면 안돼 우리 떡같이 벌려 보스티 카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스티커도 여기에서 안에서는 이제 못먹는데 그것까지만 만홍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이제 퍼레이드에요 퍼레이드의 하늘은 뱅도뱅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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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얘들아 안녕 부잉. 같이 걸을 수 있는. 저기 젤리마을 있대 젤리마을. 안녕. 안녕. 새벽에 고장링을 먹었다 그리고 이 식당은 식당은 과연? 이 식당은 이스크림으로만 많이 먹었다 이 식당은 음식이 많은데 이 식당은 이 식당은 정말 이스크림 이 식당은 이 식당에 공동하여 이 식당은 더 이상한 식당 나무게 실제로 보니까 예쁜다라고 해서 무서워 귀여워 인형의 랍스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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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미 났는데?? 너무 작아 아 너무 작아 ㅠㅠㅠㅠ ㅠㅠㅠㅠ ㅠㅠㅠ 뭐라고? 미끄러움 ㅠ ㅠㅠ ㅠ ㅠ ㅠ ㅠ ㅠ ㅠ 가자! 얘들아 이리와! 오 여기 좋네 의자도 입고 이거 받을 수 있잖아 시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만홍이 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 와 안녕! 우와! 안녕! 우와! 날씨가 너무 귀엽다 아님! 정말 귀엽다 지구이 오기 주위에 혼자 오면 주위에 온통이 주위에 온통이 코넨 날꺼야? 코넨 날꺼야? 이렇게 봐야지 아아! 우와! 우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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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고기 고기 최근에 uß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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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아니야 같이 같이 엄마 이모 해줄게 이모 해줄게 안되는데 이모 해줄게 너도 빨리 한입 먹어봐 치워버려봐 자리 아니 아니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에요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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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모 네 뭔가 평범한 떡볶이는 아닌 거 같다 응 1년 딱 사놨어요 думаю 아들과 함께 먹어서 먹은거같아요 2일까지 먹었습니다 아빠가 먹은 이 음식을 먹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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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